근데 한국불교의 선지식 청와대종사는 철저한 수행을 몸소 실천해 아직도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청하스님의 고향인 전남 우한군 운남면 일대에 스님을 선양하는 성역화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오는 8월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남 우한군 운남면에 위치한 해운사입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청하스님이 고향집인 이곳에 법당과 공부방을 만들고 교육에 힘써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후 50여 년간 대응사 진부람, 남미르감 등에서 수행에 전념한 스님은 폐찰이 되어가던 곡성 태안사를 중창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곡성 성륜사에 주석하며 대중들이 일상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한 실상연불선 수행법은 아직도 불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하스님의 사상과 정신이 깃든 이곳 무한군 운남면 해운사 일대에 성역화불사가 시작됩니다. 총 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돼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기념관과 명성관 등의 건축물과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을 선정해 올 8월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입니다.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인 해용스님은 해운사가 지역 출신의 큰 스승을 선양하는 공간이자 종교를 떠나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자와 지역 주민과 큰 스승을 기억하고 큰 스승을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도량으로 가꿀 예정입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관내 여러 자원들과 시너지를 이뤄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한의 문화 내지는 우리 농특산물 그 다음에 생활 관광 내저 그러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군하고 모색해서 하루 한 끼 공양과 장좌불화를 몸소 실천하며 청빈한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청화스님. 후학들의 노력으로 스님의 따뜻했던 미소와 큰 가르침은 스님 고향집이자 처음으로 창건한 사찰 무한 해운사에서 누구나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